안녕하세요 미라즈 가구 김덕영 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투 매트리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요 지금 미라즈 가구의 모든 제품들은 상하단 매트리스 이중 구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는 상단 매트리스 그리고 밑에는 하단 매트리스가 이렇게 투 매트리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상단 매트리스는 일반적으로 고객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 매트리스 시스템이구요 밑에 하단 매트리스는 이 매트리스를 지지하기 위해서 받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하단 매트리스와 상단 매트리스가 분리되면서 느끼실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점은 습기가 올라와서 곰팡이나 아니면 찐득이가 올라타는 것을 좀 막아 줄 수가 있구요 스프링 구조가 되어 있는 매트리스 자체의 하중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모든 제품의 수명이 한 1.5배 더 연장된다고 보시면 되시구요 이렇게 하부가 띄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단 매트리스와 상단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 특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라지 지금 가구 같은 경우에도 그 호텔 방식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러면 이 프레임 기본 틀에 하단 매트리스가 올라가고 그 다음 상단 그 다음 마지막에 침벳 커버까지 다 씌워진 모습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형태가 저희가 프레임이 나갔을 때 1차적인 조립을 했을 때의 기본 형태인 거구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갈비살이 일반 모던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듬성듬성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매트리스만 올리실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여기 이 공간 사이의 갭 차이도 날 뿐더러 이 하중을 못 받쳐주기 때문에 매트리스의 수명이 짧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단 매트리스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신 거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저희가 보조 다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하중이 내려갔을 때의 그 공간에 의해서 닿는 부분의 무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완충작용에 의해서 눌려질 때만 무게감이 내려가 있을 적에만 닿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이 저희가 갈비살 프레임 위에 하단 매트리스를 저희가 올려놓은 형태인데요 상단 매트리스를 27cm 기본형을 사용했을 때의 하단 높이 20cm가 들어가 있는 거구요 고객님들이 매트리스를 선택을 하실 때 두께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두께감에 의해서 하단 매트리스를 5cm, 10cm, 15cm, 20cm를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올리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상단 매트리스를 올린 부분이구요 이 매트리스를 선택을 하셨을 때 대부분 이것보다 다른 단계가 높아지는데 높아졌을 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 매트리스 부분에서 높이를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의 높이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저희 제품들은 맨 밑에 갈비살 그 형태 프레임에 그 위에 하단이 올라가고 그 다음 상단 매트리스가 올라가야지만 지금 보시는 이 완성된 제품으로 탄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네 지금 보시는 형태는 서랍이 있는 저희 침대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랍이 있는 지금 이 프레임 상태에서 하단 매트리스와 상단 매트리스를 올리는 방법은 서랍이 없는 제품하고는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 밑에 보시면 저희가 서랍이 있기 때문에 이 서랍 부분이 이 위에 부분까지 지금 높이가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 매트리스 자체가 서랍 높이 위에서 하단 매트리스는 기본 사이즈인 5cm 정도의 파운데이션만 집어 넣으신 상태에서 위에 상단 매트리스를 올려 놓으셔야 전체적인 높이나 사용하시기가 좀 편안한 높이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미라지 미라지 미라지